전교육과정 해외 이수 12년 특례 3월 입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정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월 학기 입학 기준으로 해서 연세대학교 편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원서 접수랑 1차 서류 접수 그 다음에 2차 서류 접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연세대학교는 2020학년서부터 서류 접수 체계가 1차와 2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학의 12년 특례랑은 다른 차원의 다단계 2단계에 걸쳐서 서류를 받고 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원서 접수랑 1차 서류 접수 원서 접수는 온라인으로 하는 거고 1차 서류 접수는 오프라인 현장 방문해서 연세대학교 국제입학체회 하든지 아니면 우편으로 이렇게 접수를 하는 방식이고 물론 택배로도 가능합니다. 나머지 1차 서류 접수가 7월 초에 보통 7월 1, 2, 3일 날 그렇게 2020학년도는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1차 서류 접수 할 때는 자소서 추천서 없이 스펙만 가지고 즉 성적이라든지 표준 학력 지수만 봐가지고서 1차 합격자를 발표를 해줍니다. 그리고 2차 서류 접수를 7월 말 8월 초에 또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자 발표를 9월 초에 해주고 2월 달에 등록을 하고 해가 바뀌어서 3월 달에 입학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특징적인 부분과 연세대 부분과의 일정을 한번 보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연세대는 2020년도 기준 원서 접수가 7월 1일에서부터 3일, 서류 접수 1단계가 1일서부터 4일까지 이때 학적 서류, 스펙 서류 위주로만 받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2단계 대상자, 즉 1차 서류 합격자 발표를 해줍니다. 그것이 7월 26일 날 발표를 해주고 3일 지나서 2단계 서류 접수를 받습니다. 29일서부터 8월 2일까지 이때 자소서 추천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12년 특례 3월 학교를 준비하는 학생은 2단계로 걸쳐져 있으니까 다른 대학들 고려대나 서울대 자소서 먼저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결을 시켜놓고 연세대는 조금 여유를 갖고 그렇게 한 다음에 1차 서류 접수 먼저 한 다음에 통보를 받아야 돼요. 7월 26일 날 너는 기본적인 학력이 됐으니까 우리 연세대에서 가르칠 마음이 있다. 대신 우리 연대가 마음에 드는지 안 마음에 드는지 확인해야 돼. 너 그러니까 자소서랑 추천서 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7월 26일 날 1차 합격자 발표, 즉 2단계 서류 심사 대상자를 발표를 하면 7월 29일서부터 8월 2일 이때 자소서랑 추천서, 기타 서류 또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최종 합격자 발표는 9월 6일 날 있습니다. 연대는 뭐 음대라든지 이와 같은 애체능의 실기시험이 있는데 그 실기시험은 10월과 11월 사이에 11월 2일 날 실기시험이 있고 11월 8일 날 애체능 합격자를 발표를 해줍니다. 등록은 일괄적으로 12월 11일서부터 13일까지 연세대학교 등록을 하면은 그 다음에 3월서부터 다니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한국어 인증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은 한국어 인증시험이 2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격자 통보를 받은 뒤에는 한국어 인증시험을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입시 일정은 다단계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 1차 서류 접수했던 거랑 2차 서류 접수하는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 이 부분이 궁금해할 겁니다. 그래서 구별한 자료를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1단계 서류 접수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2단계 서류 접수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물론 필수 서류가 있고 선택 서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선택 서류가 있는데 그 선택 서류를 안 내겠습니까?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다 낸다고 생각하는데 1차 서류 접수는 입학원서 이건 온라인으로 어차피 접수하고 그것을 출력을 하면 돼요. 수학기간 기록표 연세대학교 소정양식 이 부분이 1단계입니다. 다 필수 서류죠 당연히. 그리고 중고교 전학년 성적 증명서 즉 트랜스크립트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 능력 증빙 서류 뭐 토픽이 됐든 어쨌든 한국어 인증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기타 서류 해외 고교 표준 학력 평가 자료 각종 외국어 능력 증빙 서류 등 역시 1단계에 제출하는데 여기서 해외 고교 표준 학력 평가 자료 SAT라든지 AP라든지 IB라든지 표준화될 수 있는 자료를 넣는 부분인데 근데 여기에 변화가 있어요. 보시면은 표준 학력 평가 자료 ACT, AP, ATAR, GCAA, 레블, HY, KO, IB, NCA, SAT 등 및 외국어 능력 증빙 서류 하나여 기타 서류 목록표에 목록 작성 후 실제 서류 제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소개서 증빙 자료 기타 활동 및 수상 경력 등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기타 서류 목록표에 관련 내용만 제출한다. 즉 표준화된 이와 같은 학력 자료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만 자기소개서에 냈던 거에 입증 자료 기타 활동 수상 경력 등 이와 같은 기타 서류는 기타 서류 목록표에만 목록만 작성해서 제출하고 이 기준으로 별도로 이 모든 수상했던 내역의 증빙 자료나 이런 부분 것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유의를 해주고 국제 입학팀에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하나여 실제 서류 제출한다. 즉 각종 기타 서류에 표준화된 학력 서류 말고 자신의 자소서에 썼던 거 또 기타 서류 목록표에 썼던 것 중에서 내가 입증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수상 기록 또 수상 인증했던 부분들 거에 대한 입증 서류를 잔뜩 냈어요. 그런데 입학처에서 막상 받아보면 그거 검토하는데 보통 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 필요 없다 이거야. 그냥 표준화된 학력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해라 이거야. 나머지는 그냥 기타 서류 목록표에다 목록만 적어놔라. 필요하면 우리 입학처에서 확인해가지고 2단계 서류 접수할 때 그때 내라고 개별 통보해 주겠다. 이 얘기야 지금.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2차 서류 부분입니다. 2단계 서류에서는 학력 조회 및 학교 조회 의뢰서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추천서, 진학 담당 교사 추천서 그리고 초중고, 재학 사실 증명 및 고등학교 졸업 예정서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지원자의 출입국 사실에 대한 증명, 지원자의 여권 사본, 그 다음에 여기서 동그라미가 안 돼 있잖아요. 사실은 각종 기타 서류 중에서 표준화된 확력 평가 자료라든지 외국어 능력 인증은 1차에서 서류로 넣었어요.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그런데 자기소개서에 썼던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 또 기타 서류 목록표에 썼던 입증자료는 1단계에서 안 받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분 것에 목록은 받잖아요. 그 목록을 받은 걸 가지고 이때 입학처에서는 확인해가지고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이 목록표 있는데 이것은 서류 확인해야 됐으니까 이것은 2단계 서류에 내는 거 말고 별도로 추가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국제 입학팀에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 실제 서류를 2단계에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음에 유의해 주고요. 그러면 1단계 서류는 뭐라 그랬습니까? 학적과 또 학력 관련되는 서류다. 2단계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 관련되는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 지원자 여권 사본. 1단계에서 요구했던 게 중고고 전학년 성적 증명서, 트랜스크립을 요구했다고 하면 2단계에서는 초중고교 재학 사실, 재학 증명서랑 고교 졸업 증명서, 즉 Certificate of Graduation 졸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1단계와 2단계의 구별을 좀 해줘야 되고요. 또 연대 부분과의 궁금했던 부분들이 추천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추천서는 둘 다 선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선택으로 되어 있으면 두 개 다 제출 안 해도 돼요, 물론. 그러나 어떻게 연대를 지원하는데 추천서를 제출 안 하겠어요. 당연히 준비를 해가지고 제출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 첫 번째 추천서, 밀봉 후 서명하여 제출하는 거, 요구에 흔히 얘기하는 레커멘데이션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사 추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추천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교사의 어떤 마인드가 연세대에 들어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UI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유튜브에도 올려낸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UIC 추천서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추천서는 일반 교사 추천서고 지금 진학 담당 교사 추천서, 카운슬러 레퍼런스가 있는데 이거는 카운슬러, 진학 담당 교사가 직접 작성하는 부분이고 물론 진학 담당 전문 교사가 없으면 교장이라든지 원래 추천서를 작성했던 교사가 진학 자원에서 또 작성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추천서는 두 가지가 있다. 레커멘데이션이 있고 그리고 뭐다? 카운슬러 레퍼런스, 이 두 가지 추천서가 있는데 레커멘데이션은 누가? 이 학생을 가장 잘 아는 교사가 작성하는 것이 좋고 물론 헤드메스터라든지 프린시플이 작성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가 있는데 카운슬러 레퍼런스가 있다. 바로 진학 담당 교사 추천서인데 진학 담당 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교사가 추천을 해도 관계는 없다. 그래서 두 가지의 추천서가 있고 둘 다 선택이지만은 둘 다 제출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1단계 서류가 합격을 했었을 때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자기소개서 2단계 준비하셔야 되고요. 추천서 잘 챙겨가지고 제출해줘야 되고요. 기타 서류 중에서 자기소개서 입증 항목이라든지 기타 서류 목록에 대한 입증 서류는 이때 준비했다가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수상 인증 자료 하나도 안 받는다고 해서 다 폐기해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1차 때 제출하지 못하는 거지 2차 때 언제든지 제출하라고 할 수 있으니까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신분 관련되는 서류 또 증빙서류 즉 학적 증빙서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서 연세대에 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학기를 기준으로 해서 연세대 입시 일정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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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